서울? 서울? 서울! 아이고, 우리 동네 부동산 이야기 듣고 싶으시죠? 세상에 같은 부동산은 없다! 3프로TV 창립, 5주년 기념, 부동산 세미나 전국투어 우리 동네 맛동산! 이 아니고, 우리 동네 맞춤 부동산! 3프로가 리치고의 김기원 대표, 그리고 지역별 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 대구, 울산, 창원, 부산, 광주, 전주, 대전, 분당, 인천, 일산, 서울! 무려 전국 11개 지역을 직접 찾아갑니다! 100%! 우리 동네 맞춤, 입지 분석부터 청약, 전략까지!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딱 맞는 부동산 이야기가 듣고 싶다면 이번 세미나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! 세미나는 영상 하단의 링크 또는 3프로 앱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! 지역별로 선착순 마감되니까 지금 서둘러주세요!